안녕하세요 자곰이에요 오늘은 굉장히 신기한 음료수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파워에이드 스파클링이에요 파워에이드와 탄산의 만남이라니 생각만 해도 신기하지 않나요? 바로 맛부터 볼게요 색이랑 향은 확실히 파워에이드인데 탄산이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어요 파워에이드와 탄산이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완전 맛있어요 그럼 이제 시원하게 원샷 해볼게요 파워에이드 스파클링 원샷 도전! 미안해 잘 어울렸기 이제 тайгр고 싶어요 !!) Maryland 그럼 keyword 더 긁고 싶어요 cir p 없이 크 SUV 인스터lau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